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둠 돈까스와 연어 덮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냉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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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으음 흠 음 아 아 아 아 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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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너무 맛있어 와우 음? 하아 음 아아 아아 음 으음 으음 음 음 아앗 와우 허억 허어우 허어우 오오오오오오 으읍 맛 incident 으흐흐흠 으음 으흐흠 하아.. 초코 퐁퐁퐁퐁 음 흠 으흠 으흠 음~~ 음~~ 아~~ 아...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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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앗 본격적으로 đâu 그냥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크림 마이크 허니 하이 중간중간 날아가서 다른 때랑